안녕하십니까. 커말 1급, 2급 필기 강사고노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기준 변경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2012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거의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출제기준이 바뀐다는 얘기는 또 출제패턴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제패턴 분석까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몇 년도, 몇 회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느 정도 어렵게 출제가 되었는지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외부 사이트라든지 출판 교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얻기 힘든 그런 정보들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중요한 이유가요. 2012년부터 오피스 버전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과거의 기축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당연히 안되겠죠. 오피스 버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요. 문제가 100%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축 문제를 보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 어떤 믿을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14년도에도 운영체제의 버전이 바뀌었습니다. 자, 윈도우즈 XP에서 윈도우즈 7으로 바뀌었는데요. 자, 윈도우즈 XP 기준에서 출제되었던 동일한 문제지만은, 동일한 문제지만은, 윈도우즈 7에서는 답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기축 문제를 잘못 보시면은, 정답을 고르지 못하고, 오답을 고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세세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학습 설계를 하셔야만 이렇게 둘러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한 번 응시를 해서 한 번만에 합격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 다들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제대로 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2015년부터 해서 세부사항이 개편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2015년부터 해서 시험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제가 상공회의소에 직접 가서 출제 담당자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같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급 필기부터 출제 기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과목은 3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일반은요.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그런 과목이 되고요. 스프레드시트 일반은요. 자, 엑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일반은요.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엑셀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3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필기 방식이 객관식으로 되어 있고 60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문제, 수무문제, 수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시간은 60분이고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을 해서 기준해서 과목당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 40점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과락이 됩니다. 과락이 있습니다. 평균 점수가 이제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과락을 피해야만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과목당 40점 이상, 그리고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만 합격 점수가 되고요. 전체 60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개수로 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과목별로 해서 8개 이상은 맞추셔야 돼요. 수문제 중에서 8개는 맞추셔야 만 과락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전체 개수가 36개 이상, 그러니까 60문제 중에서 36개 이상은 맞추셔야 만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2급은요. 2급에서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일반이 빠집니다. 그래서 컴퓨터 일반하고요. 스프레드 시트 일반, 엑셀하고 이렇게 두 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40문제가 되고요. 시간은 40분입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해서 과목당 40점 이상, 그리고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과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해서 8개 이상, 전체, 40문제 중에서 24개 이상은 맞추셔야 합격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거의 매년 시험이 좀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컴퓨터 일반에서 7문제에서 한 8문제가 바뀌었습니다. 7도 마찬가지, 2급도 마찬가지입니다. PC 운영체제라는 이 파트가 있는데요. 그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이 윈도우즈 XP에서 윈도우즈 7,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7문제에서 8문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 있죠. 윈도우즈 XP 기반으로 출제된 기출문제들 절대로 보시면 안됩니다. 자, 인터넷상에 예전 기출문제가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 같은 문제지만 정답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바뀐 내용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라든지 저희가 제공해드린 자료들만 보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일반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버전이 바뀌었습니다. 자, 엑셀 2007로 바뀌었죠. 그래서 20문제에서 20문제 모두 변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버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메뉴 위치라든지 이름, 프로그램 사용법, 기능 이런 것들이 바뀌고요. 또 중요한 것이 함수가 추가가 되었어요. 함수. 기존 문제에서 없던 함수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엑셀이 3개의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2급에서도 중요하고요. 2급에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엑셀이 가장 어려워요.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오랫게 출제가 되는 이유가 이런 함수들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함수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고생을 하실 텐데 그 함수에 대해서,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하고 이해를 해야만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실수 없이 문제풀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강의 중에도 엑셀 이제 함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만은 함수 특강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각각의 함수들, 추가되었던 함수들 다 포함을 해서 전체 출제 범위에 있는 함수들을 틈틈이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린 사이트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 사이트에서만 현재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특강까지 같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필기 때 잘 준비를 하시면요. 실기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필기 합격하시고 다시 실기 들어가서 엑셀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필기 때 꼼꼼하게 학습을 하시면요. 실기 때 좀 더 쉽게 한 번에 합격이 가능하실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일반도 마찬가지예요. XS2007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메뉴 위치, 이름, 프로그램 사용법, 기능 이런 것들이 바뀌고요. 그리고 XS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들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급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일반이라는 과목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그 말 출제 기준한 주요 변경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오피스 버전이 바뀌었고요. 14년도에는 이제 윈도우즈 7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세부사항이 이제 개편이 되었는데 이 관련해서 2014년도 7월달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출제 기준한 개편에 따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하고 이제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는 제가 이제 참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간담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은 좀 다릅니다. 일반인들이 보는 자료들하고 좀 다른데요. 좀 방대한 자료를 저희가 봤습니다. 보고 그 내용들 관련해서 이제 출제위원들하고 상담을 했고요. 그 결과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세부항목 그리고 세세항목이 편입이 되었다. 그리고 모바일기기 관련된 용어가 추가가 되고요.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내용이 추가가 되었다. 자, 그런데 세부항목하고 세세항목 편입이 되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요. 그냥 그 어떤 항목의 위치 변경 정도만 여러분들 그렇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기보다도 위치가 바뀌었다. 파트가 좀 바뀌었다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기기하고 개인정보 관련된 용어들. 새로운 용어들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사실은 이 용어들은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합격, 불합격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모바일기기라든지 개인정보 관련된 용어를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들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2015년도 1회 때 그리고 2회 때 출제되는 문제들은 제가 보기 있죠. 4개의 보기. 4개의 보기를 꼼꼼하게 용어들을 다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들이 다음에 또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 특강만 잘 들어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기에서도 하이퍼링크하고 카메라 기능이 삭제가 되었는데 사실상 예전부터 이전부터 하이퍼링크하고 카메라 기능은요. 출제 기준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 출제되지 않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하고 실기는 출제 기준안만 봤을 때는 크게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출제되는 내용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어렵게 출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자, 2017년 시험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고요. 최근 4년간 기출문제는 상당히 중요하죠. 자, 출제 기준안 변경에 대한 내용이 이 기출문제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가 앞으로 반복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수 합격 자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 3개의 과목에 대해서 한번 출제 패턴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패턴을 보시면 컴퓨터 일반과 데이터베이스 일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연도하고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일반은 1급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2급은 해당사항이 없죠. 그래서 컴퓨터 일반하고 데이터베이스 일반은 무난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스프레드시트 일반, 엑셀 과목은요. 다소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이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추가된 함수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일반 만큼은 좀 더 집중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과락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바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최신 자료로 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기사 퍼스트에서는 매회 출제되는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특강으로 계속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특강들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학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학별로 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일반 보시면 전반적으로 비슷한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다. 평균 점수 이상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3년 14, 15, 16, 1회, 2회, 3회 각 회차별로 해서 새로운 유형이라든지 기존 기출문제하고 조금 다르게 응용되어서 출제되었던 문항수가 몇 문항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급 같은 경우에 2013년 1회 같은 경우에는 3문제, 2회는 4문제, 3회는 3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쉽게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14년도 2회 보시면 7문제가 좀 생소하게 나왔고요. 2015년 1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웠네요. 10문제, 20문제 중에서 10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6년 2회 때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무난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급 보도록 하죠. 2급도 2013년도는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8문제, 9문제, 또 8문제, 7문제. 한 번씩, 1년에 한 해 차 정도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일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과락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추가된 함수라든지 차트 영역, 차트 영역에서 새로운 문제가 다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하고 함수는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실습이 동반된 이해 위주의 학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엑셀 프로그램을 다루어서 출제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풀이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기능들을 익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과락 발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일반은요. 강의 중에도 가급적이면 실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12문제가 새롭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최근에도 8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죠. 2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이 많죠.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락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반은 여러분들한테 좀 상소하죠. 딥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보통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 컴퓨터에 구축을 해서 이용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경험할 일은 잘 없죠. 데이터베이스는. 그런데 시험은 그렇게 많이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만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소한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자, 액세스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MS SQL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직접 여러분들이 사용할 일은 잘 없어요. 그래서 생소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 강의 중에 다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많이 없죠. 데이터베이스 일반은 무난하게 쉽게 지금 현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몇 가지를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합격, 불합격의 중요한 부분이 과목이 스프레드시트 일반입니다. 과락 주의를 하십시오. 계속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2007, Windows 7 기출문제 풀이 잘 아셔야겠죠. 자, 오피스 버전하고 운영체제 버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기출문제 절대로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저는 초보자 그리고 개념 이해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필기 때 배웠던 내용들이 실기 때 또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물론 실기 방식하고 필기 방식은 다르지만 배웠던 내용들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필기 때 가급적 이러면 제가 마우스로 클릭을 한 번 해야 되는지 두 번 해야 되는지 초보자이신 분들은 오피스를 잘 사용을 못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쉽게 개념 이해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필기 합격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실기까지 준비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시 시험이 있고 상시 시험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다음 강의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시는 1년에 3번 있고요. 상시는 한 달에 한 4번 정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시 시험을 보실 겁니다. 그런데 정시하고 상시하고 시험 방식이 다른 게 정시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방식인 시험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이에요. 시험지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필기도 하면서 계산도 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가 없어요. CBT 방식입니다. 컴퓨터 모니터로 문제를 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풀이를 해야 돼요. 눈으로. 펜으로. 필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학습을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강의 듣고 공부를 하실 때는요. 필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십시오. 그런데 마지막에 기출풀이 할 때는 대부분 상시를 응시를 하시기 때문에 CBT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CBT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면은 모니터로 문제를 푸는 것을 마지막에는 한 번은 연습하고 가셔야 돼요. 그 느낌이 다릅니다. CMZ에 필기하면서 문제풀이하는 거고요. 모니터로 그냥 눈으로 보면서 문제풀이하는 거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 연습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설명드릴 내용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강의 중에 다 녹여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는데요. 자기 일정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걱정은 버리십시오. 자신감 가지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강의만 따라오시면 누구나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걱정은 버리시고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시고 다음 강의 이어서 계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의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강의 들으신다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